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3년 만에, 아 4년 만에 정규 3집 앨범으로 돌아온 크러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정규 앨범이 무려 4년 만에 나온 거예요? 네. 네. 4년. 그 사이사이에는 싱글은 했고. 네. 있었고. 음, 근데 조금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요즘 활동하냐고 많이 힘들어요? 예전과 다르게 또 약간 체력적으로 조금... 말도 안 된다. 잘, 밥 잘 먹고 잘 챙겨 먹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막 사전, 새벽에 리허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하고 막 이러려면 힘이 드는 거야? 오, 그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또 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오, 막 몸이 힘들고 이래도 좀 초인적인 힘을 이렇게 끌어다가 다 썼나 봐요. 맞아요. 그게 바로 신바람이야. 맞아요. 신바람. 몸은 힘들지만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힘들까? 우리 강아지하고도 뭐 매일매일 산책 가고. 네. 운동은 뭐 해요? 운동은 지금 운동할 시간이 스케줄 활동 중에는 없었어서, 근데 평소에는 좀 유산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 크러쉬가 예전에 멍때리기 대회에 나왔었죠? 아, 네. 사실 그때 처음 크러쉬를 알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때 1등 해가지고. 예. 요즘도 멍은 좀. 요즘에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해. 오죽하면 대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필요하지, 필요하지. 네. 그런데 우리 크러쉬가 평소에 건강관리 겸 공진당 챙겨 먹는다고. 네, 네, 네.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어, 뭐 어르신들이 나중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니, 나 아는 사람은 매일 하루에 한 갤 먹어, 이거를. 저도, 저도요. 엄청 비싸다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약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아, 좀 싸게. 약간 패밀리 할인으로. 패밀리 할인이 있구나. 네, 네, 네. 원래는 이게 힘들 때만 하나 먹으면 좋은 거죠? 비싸서 그런가? 그렇죠, 그렇죠. 많이 비싸서. 그런데 이제 뭐 여유가 되면 아니면 가족이 하면 이렇게 좀. 네, 네, 네. 재밌네요. 그럼 오늘도 하나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못 먹었어요. 오늘 이게 그, 이렇게 노래하기 전에 먹으면은 약간 좀 목에, 목에 좀. 살짝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담이 갈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오늘은 또 체파타에서 열심히 노래해야 되니까. 맞아요. 오늘 라이브 두 곡이나, 크러시가. 네. 아침은 안 먹고? 아침은 못 먹었습니다. 원래 아침 먹어요, 안 먹어요? 원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계속 교류 있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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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밑반찬 같은 거 갖다 주시고. 맞습니다. 그럼 크러시는 뭘 해줘요? 저는 열심히 노래를 하고. 컨설팅 초대도 하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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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옛날에 나 혼자 산다 거의 봤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도요. 그런데 저는 되게 일상적인 건데 다들 되게 재밌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강아지 산책도 굉장히 크죠? 네, 로즈라는 친구는 리트리버, 라브라돌이. 리트리버고. 두유라는 친구는 스피치인데. 리트리버 친구가 조금 크긴 해요. 잘 때는 같이 자요? 잘 때는 같이 자요. 같이 자고. 그러면 요즘 활동하냐고 집에 많이 없을 텐데. 네. 뭐 또. 가족들, 가족들이 좀 번갈아서 봐주시고. 그렇군요. 네. 아, 우리 크러시가 소식자예요. 우리 이소영 씨가. 네. 아, 제가 소식자, 소식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활동 중이나 작업하고 이럴 때는 예민해서 밥을 잘 못 먹었었는데. 네. 오, 30대 되니까 이제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밥을 꼭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소영 씨가. 네. 크러시의 안 그래도 소식자인데 요즘 활동 받아서 점점 야유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살은 좀 많이 빠졌어요? 오, 살은 이렇게 음악방송 저번 주에 한 번 한 바퀴 도니까 싹 빠졌어요. 최형숙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크러시, 수줍은 듯 시키는 건 다 하는 매력 덩어리잖아요. 냉동실에 두꺼운 얼음도 싹 다 녹여줄 목소리에 반해서 오늘 체바타 기다렸어요. 너무 반가워요, 멋지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크러시 팬이 굉장히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2045님이. 2045님이 진짜 요즘 들을 노래 없어서 출근길에 이어폰 안 꽂고 가는데. 오늘부터 크러시 새 앨범 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런 얘기는 너무 좋다. 그렇죠? 네, 너무 보람찬. 맞아, 사실 늘 듣는 노래가 있긴 하지만 또 어떤 땐 아, 요즘 들을 게 없어. 막 이런 거 있어. 네. 잘 뉴스 틀어봐, 막 이런. 저의 원더이고 새 앨범 아주 들을 노래 많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요. 이번에 크러시가 정말 명곡들만 가득 담긴 앨범을 발표했는데 맞아요. 이번 3집 앨범 이름이 지금 원더이고죠?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원더이고는 말 그대로 원더라는 단어와 이고, 에고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더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저의 음악 세계관과 그 다음 이고는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합쳐서 원더이고라는 앨범이 탄생했습니다. 초자, 초자. 아, 맞습니다. 초자, 초자. 초자, 초자 맞습니다. 그런데 크러시가 벌써 데뷔 11년 차예요? 네, 어느덧 데뷔 11년 차가 돼가지고. 그런데 뭐, 확실히 우리 연예인들, 아티스트들, 아이돌들, 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느끼질 못해요. 네, 네, 네. 늘 음악을 듣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직접 보면 더 어려 보이고, 크러시는 게 더 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저는 일단 이번 앨범에 19곡을 수록을 했는데, 굉장히 저의 팬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이 앨범에 정성과 혼을 쏟은 느낌을 많이 알겠다, 뭐 이러는 팬들이 많은데, 와, 무려 19곡. 요즘에 이렇게 19곡이 늦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작업한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뭐, 이 곡들을 이제 처음에 이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하면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고, 저는 그, 후회는 없습니다. 네, 이 19곡을 앨범에 담은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네, 미련이 없어, 다 쏟아 부어서. 다 쏟아 부었어요.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앨범은 빛이 나게 마련이죠. 네. 아, 그래요. 작업하면서, 정규 3집 작업하면서 크러시가 모든 과정이 아름다웠다. 네. 이 말이 너무 좋다. 모든 과정이 아름다웠다. 네, 네. 한 곡 한 곡 다 이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그 당시에 그 기억들을 되새겨보면, 이, 물론 좀 결과론적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제가 작업한, 그리고 같이 이제 저의 동료들과 작업한 이 앨범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렇지 않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제 나도 모든 과정이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에는 사실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뭐가 뭐 계획이 또 안 돼서 뭐 차질 빚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속상했어, 어, 뭐 심지어는 늙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그 결과물이 너무 좋고, 또 크러시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자, 아름다웠던 작업의 결과물일까요? 이번 타이틀만 무려 네 곡이라고. 네. 이거는 뭐 어떤 것도 꼽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다 뭐 얘도 좋고, 얘도 좋고 막. 저는 사실은 19곡 다 타이틀하고 싶었어요. 그치? 와, 그 정도로? 네. 사실 근데 그거는 애정도 있지만 어떤 자신감이잖아요. 그렇죠. 다 자신 있게 내세울만 하구나. 저한테 진짜 자식 같은 곡들이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노래들이에요. 그 타이틀곡, 네 곡이 어떤 어떤 곡이에요? 어, 일단 메인 타이틀곡이 있어요. 흠칫이라는 곡이고, 흠칫? 네, 흠칫하는 곡이고, 그 다음 이지피지라는 노래가 있고요. 미워라는 노래가 있고, 맨 라이크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곡.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런 타이틀곡 정할 때, 물론 뭐 크러쉬는 너무나 막강한 아티스트지만, 그렇게 주변에 또 여러 투표도 하고 막 이런 냄새요. 회사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싸이 씨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사실은... 회사 대표님이시죠? 회사 대표님이신데, 저한테 관여를 아예 안 하세요. 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 손 못 댈 사람이래. 제가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의 이제 이런 제가 만든 앨범에 대해서 이 굳은 뭔가 뭐랄까요, 이 결심을 하기까지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걸리다 보니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타이틀곡 4곡은, 물론 우리 크러쉬는 모든 19곡을 타이틀곡으로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추려진 이 4곡은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 크러쉬의 기준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회사의... 저의 기준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음악 시장에서는 사실 이 앨범 단위로 앨범을 냈을 때 한 곡을 이렇게 좀 밀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저는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욕심이 많이 났었어요. 크러쉬니까. 과정이 아름다웠으니까.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어서. 4년 만이니까. 맞습니다. 진짜 어떤 곡도 버릴 수가 없어요. 네. 네. 소정의 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정의 님이 그냥 너무 잘하셔서 싸이 씨가 믿고 맡기는 거 아닐까요? 이거죠. 그냥 너무나 크러쉬는 크러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싸이 형님이 대표님이 제가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런 그냥 너가 잘하는 거 너가 잘하니까 알아서 그냥 해. 그냥 이렇게 서포트 계속 해주시는 포지션이고. 부모님들도 저런 아들이 있거든. 네. 그냥 말 안 해도 잘하는. 네. 네. 그죠? 맞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너무 궁금한 우리 크러쉬의 노래 들어볼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일까요? 네. 첫 번째 라이브는 이제 이 원더 이고의 메인 타이틀 곡인 흠칫이라는 노래입니다. 흠칫? 흠칫은 이렇게 놀랄 때 흠칫? 맞습니다. 흠칫. 놀랄 때 흠칫입니다. 최유리 씨가 음악방에서 흠칫 무대 보는데 크러쉬 완전 칼군무 하시던데요. 최파타에서도 기대할게요. 칼군무도 하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최파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막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 활동이. 뭐가 이렇게 힘들었지? 제가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칼군무 얘기하는 거구나. 아 네. 이거한테 많이 힘들다는데. 아 이게 진짜 팔자에 없는 춤을 자꾸 추다 보니까. 근데 팔자에 없는 춤을 추니까 우리는 너무 너무 볼거리가 생기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네. 아 그럼 오늘도 칼군무? 아 해야죠. 공진단도 안 했었는데 괜찮을까? 아휴. 아 좋아요. 최파타니까 해야죠 해야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러쉬의 흠칫 라이브. 자 가능한 칼군무도 같이. 자 여러분 보아주세요.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최파타 렛츠고. Pues Senate. 어린 Caleb에서 봅시다. 어린 Calebuito. 안전한 일.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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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인기가요 보는 줄 알았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식으로 춤 잘 추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 추는데? 아니 그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느낌으로. 그 느낌 내기가 쉬운 게 아닌데. 열심히 연습했으면. 나는 이걸로 정했어요. 흠칫. 나 좋은데? 진짜요? 흠칫. 난 이거. 감사합니다. 김성현씨가 라이브 실합니까? 거기에 칼군무까지. 와우. 이런 표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크러쉬 찢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씨가 아니 이런 재능을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아니 춤을 잘 추는데? 팔자에 없는 춤이 아닌데? 아 그래요? 아 이게 근데 MZ라 이게 가능한 건가? 아 근데 원래 이 노래를 처음에 만들고 이 노래를 그냥 이렇게 멍하니 서가지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깝고 아깝고. 너무 아깝죠. 몸이 아주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아니 이 얘기는 연습은 얼마인 거예요? 연습을 일단 뮤직비디오 찍을 때까지 한 2주 정도. 그래도 안무도 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짜져 있는 거죠. 댄서들이랑 같이. 너무 훌륭한데? 감사합니다. 정세화씨가 유감함도 수여하다가 저 병들어! 하고 외치고 있었네요. 너무 신나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말 기댄이사기였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뺐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팔자 없는 춤이 아닌데? 김용주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계좌 불러주세요. 그냥 듣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마음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용주님. 아 이세림씨가 이번에 음원차트에서도 성적 좋았잖아요. 19곡 모두 차트인 했는데 솔직히 효소 오빠도 차트 성적 신경 쓰였죠. 그리고 활동할 때 이름 엄청 많이 검색해보잖아요. 이번엔 몇 번 검색해봤어요? 이번에는 사실 많이 검색을 못해봤어요. 근데 사실 성적이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다는 아닌데 제가 일단은 19곡이라는 곡을 냈을 때부터 성적은 사실 내려놓고 시작했어요. 아 내려놓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치. 그치. 자신감 자신감. 네네네네. 맞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네네. 뭐 수줍고 자신감 없고 뭐 기죽을 일이 없는 거지. 네네네. 그쵸? 4년간의 그 작업이 아름다웠는데. 네네네. 김은주씨가 김은주님께서 해외에서도 크러쉬의 인기 실감하고 계신가요? 모른다면 꼭 알려주고 싶어요. 제 친구 홍콩 사람인데 이번 12월에 하는 콘서트 저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때 영어로도 꼭 인사 한마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실감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아 왜냐면은 그 강아지 이제 산책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막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잘 못 알아보시던데 나도. 아니 그 동네의 또 분하고는 아셔도 이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시고 아 네네. 그리고 크러쉬는 다 크러쉬인 줄 알아요. 아 그래요? 하여간 콘서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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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부에서도 캡파타 초대에서 크러쉬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질문 있으면 보내주시고 어 나 한강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시고 목격담도 좋아요. 이담도 좋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보실 수 있어요? 러시아 1077 단문 50원 화전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파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크러시와 캡파타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씨가 데뷔 11년차지만 매번 콘서트 할 때마다 눈물을 보이는 착해 빠진 바봉 매번 콘서트 할 때마다 눈물을 벅차올라서 감격 그렇죠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일부러 눈물을 보이면서 일부러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지 진짜 콘서트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너무 벅차고 이제 공연이 마지막 순서쯤으로 가게 되면 끝내고 싶지가 않은 헤어지기가 싫은 팬분들이랑 그래서 너무 아쉽고 동시에 여기까지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고 복차르고 막 맞아요 환희의 눈물 네 12월에 콘서트를 한다고 했어요 네 12월 언제입니까? 12월 23, 24, 25일 날 그 좋은 날에?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러시니까 가능하네요 23, 24, 25일 날 잠실 거기서? 네 잠실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많이 와주세요 아직까지 티켓 괜찮아요? 네 12월 23, 24, 25일 날 잠실 그쪽 끝까지 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잠실 그쪽 잠실 그쪽 어딘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 크러쉬 콘서트 기대가 되네요 조희정씨가 네 조희정님께서 콘서트는 이번 3집 위주로 많이 공연하나요? 곡 리스트 미리 혹시 알려주실 수 없나요? 왜냐면 3집 영어 가사 공부해야 되거든요 아 다 떼창이에요? 또?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셔서 일단 당연히 이번 정규 3집 앨범에 들어가는 곡들이 당연히 샛리스트에 들어가고요 곡 리스트를 미리 알려드리고 싶지만 공연장에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면 어떨까 범인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많이 즐길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요즘 이렇게 떼창 떼창할 때 나는 못 따라할 것 같아 울컥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제가 그걸 듣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의 팝 가수들이 진짜 감동하는 부분이 그거라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자기 너를 다 따라 불러 어머 난 통곡할 것 같아 저도 통곡할 것 같아 조희정씨 범인은 대략 많이 즐기세요 진하영씨가 네 진하영님께서 이번에 미워라는 곡 음악방송할 때 반려견 두유도 무대에 같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크러쉬보다 두유 직캠 조회수가 더 높대요 두유는 작은애 맞습니다 작은애 로제가 크네 크네 이번에 미워라는 곡이 곡도 이제 타이틀곡이다 보니까 음악방송에서 무대를 했는데 저의 두유랑 같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진짜 거의 몇 배 차이가 날 정도로 두유가 저기 무대 체질이에요? 무대 체질이에요 확실히 무대 체질 확실히 카메라 딱 잘 모으고 무대 체질이더라고요 두유도 아빠가 가수인 걸 알 거예요? 완전 알죠 알아요? 티비에 나오면 어때요? 일단 일단은 가수라는 걸 확실히 알 것 같은 게 강아지들이 소음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소리에 근데 이제 제가 작업하거나 할 때 항상 옆에 와서 자요 아무리 크게 제가 노래하고 해도 노래할 때 로즈도 그렇고 로즈도 자요 편안한 거야 이거 살짝 넣어드려요? 아 네 넣어주시면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크러쉬는 다 가졌네 아유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랑스러운 강아지에 이 재능에 아유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에 너무 없는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김성현 씨가 네 아악 내 귀 흘러내려요 아 녹내어 녹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4283님이 네 부산에 살고 있는 슈바미입니다 네 슈바미? 아 저의 팬 팬클럽 이름이 아 그렇군요 크러쉬바미입니다 아 그래서 슈바미들이라고 sorry 부산에 살고 있는 슈바미입니다 취 약 3년 전 제주도에 놀러가서 흑돼지 식당에서 우연히 크러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마주쳐서 심장이 터질 뻔했는데 가게 안 손님들은 모자 쓰고 계셔서 그런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사인 요청하고 인사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인분들과 식사 자리 중이셔서 괜히 방해한 것 같은 생각에 아직까지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 테이블 계산까지 주셨어요 아 기억나요 팬 사인에 당첨되면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아직 당첨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최파다에 문자 보냅니다 항상 응원하고 고맙습니다 흑돼지 식당에서 사인을 받았는데 거기다 계산까지 무조건 시바미 만나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날 제가 지금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굉장히 사실 흑돼지 식당에서 제가 술이 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다 그리고 또 시바미 웰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계산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흑돼지 드세요 그렇죠 네 전국에 계신 크러쉬밤 여러분 어떤 식당에서 저를 마주치면 꼭 얘기해주세요 제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멋지네 멋지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크러쉬의 두 번째 라이브 들어볼 거예요 자 탈들곡이 많으니까 또 어떤 곡인지 네 네 이번에 어저께 또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또 했는데요 저의 타이틀곡 중 한 곡인 미워라는 미워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이브로 1시 40분에 들으시네요 자 보실 수 있어요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우우 예 네 음 음 유난이라고 하지마 밤길은 변하니까 다 형감은 앞가지마 넌 정말 미워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두장같은데 말도 다 내는 너의 맞춤 음 켜진 우리 머리 위 볼 어른하게 girl you kill my ego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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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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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혼자 한 얼굴의 멜로디 음 둘이 같이 들었던 노래 음 반가움의 절로 미인도 반 Rick 똑 닮아가는 우리 둘 확 우렷한 색의 옷이 물들 듯 심장은 너로 번져 온통하얀색으로 зах 너의 강아지 산책만 가져가면 하고 아휴 부대인jat 좀 켜진 우리 머리 위 불 아른하게 girl you kill my ego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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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미워 미워 안 미워 미워 널 사랑한다는 이 말도 달꽃한 표현이라 또 마땅한 우리 둘의 맘 또 밝게 빛을 해 입어 Girl you kill my ego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워드가 원더의 고 정규 3집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파타 화이팅 자 크러쉬 미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라이브로 아까 리허설할 때 들었지만 라이브요? 뭐 이러면서 쳐다봤거든요 이한솔님이 노래가 너무 달달해서 이가 썩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사운드가 엄청 좋네 목소리가 유경은님이 유경은님께서 50대인데 쉬며 듣는 중이에요 노래가 캐러멜 팝콘 같아요 아주 달달 고소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굉장히 스윗하네요 박혜진씨가 네 크러쉬 목소리라면 내 목소리에 반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본인 음악 듣고 와 하신 적 있나요? 있다 없다 아 있어요 와 하는 거를 못 느끼면 앨범을 못 내놓겠죠 아 그렇죠 그쵸? 네 네 와 네 2922님이 네 LP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이번 앨범도 CD뿐만 아니라 LP로도 발매하셨던데 저도 LP 좋아해서 구매 욕구 엄청 생기네요 아 LP 엄청 많잖아요 아 LP 네 많이 그때 LP장 왜 잘못 짜가지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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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이제 잘라던 네 네 지금 잘라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LP가 몇 장이에요? 어 정확하게 세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천 장 정도는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거는 잘 보관해야죠 잘 보관해야죠 아 이번에 이거 LP로도 발매를 하셨군요 네 LP로도 발매 요거 진짜 컬렉터 분들이 갖고 계시면 너무 좋겠다 네네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네요 LP는 얼마예요? 얼마 팔아요? 어 얼마지? 저도 얼마인가? 얼마지? 대략 나는 감을 몰라서 얼마지? 얼마였죠? 네 알려드릴게요 한 얼마? 한 CD보단 CD보단 비싸지 CD보단 비싸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얼마였고 3984님이 네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선수랑 같이 축구하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황희찬 선수에게 축구 실력도 인정받았다면서요 얼마나 잘하면 월크랙의 인정까지 받았는지 진짜 실력이 궁금해요 축구 실력이 좋아서 이분들이랑 같이 축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친해서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냥 친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좀 약간 와전된 거긴 한데 황희찬 선수에게 축구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그냥 제가 이제 약간 억지로 우겨가지고 나 잘하지 나 잘하지 이래가지고 그런 거고 아 절대 뭐 어떻게 국가대표 축구 선수분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냥 일반인의 기준에서 잘한다 이런 거지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제 그랬죠 희찬 선수가 이제 어 형 진짜 잘 받아먹는다 어 그치 네 골을 이제 골대 앞에서 잘 소위 받아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실력이 좋은 거네 네 네 그렇습니다 최예진님이 20대의 크러쉬는 상처도 잘 받고 공허함도 잘 느낀다고 했는데 30대의 크러쉬는 어때요? 30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 하는 거 있어요? 어 30대에도 여전히 상처도 잘 받고 공허함도 잘 느끼는 것 같긴 한데요 30대는 조금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달라요? 그냥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 상처를 어떤 데 잘 받아요? 어 원래는 좀 그런 거를 제가 원래도 잘 찾아보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댓글에? 네 아 근데 근데 지금은 안 봐요 음 네 그래요 네 그게 내공이지 뭐 그렇죠 네 지금은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현씨가 수현씨가 절친 지코씨가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크러쉬가 메이킹한 가수는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 그러네요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요 저는 제 음악을 계속 메이킹하고 싶어요 음 그렇게 뭐 프로듀싱 같은 거 아 프로듀싱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저의 저 자신을 조금 더 음악적으로 빌드업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내 작업에 몰두하고 싶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아이돌 그룹 했을 때 기대감도 생기는데 네 또 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김정희씨가 이번 원더이고 진짜 명반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19곡 내는 사람이 어딨냐고 58분 동안 노래 선물을 받는 기분입니다 오래오래 노래해주세요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정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냉장고에 붙여놔요 붙여놔야 돼요 악플 보고 상처받지 말고 네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요 좋은 말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김시현씨가 어 크러시 댓글 안 봐도 돼요 세상 따뜻한 말만 모아서 찐밤이들이 해줄게요 화이팅 아이고 너무 행복하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영씨가 연말에 할 일 없었는데 크러시 콘서트 꼭 가야겠어요 오늘 제대로 반해부렸어요 아 반해부렸어 꼭 오십시오 네 진짜 반했어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칼군문 더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아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23, 24, 25 콘서트 잘 마무리하고 내년 또 앨범 나오면 가장 먼저 최파타를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크러시 네 자 끝곡으로 뭐 드릴까요 끝곡으로 또 저의 이번 타이틀곡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인 크러시의 이지피지 네 한국말로 하면 식은 죽 먹기 들으면서 같이 네 인사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와 오늘 타이틀곡 네 곡 중에 세 곡을 듣네 그러게요 완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크러시 콘서트 잘 되시고요 네 칼군무도 열심히 추시고 네 체력도 보강하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도 안 부셔나주고 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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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